우리 주말에 갈만한 곳이나 이런 거 추천해주고 블로그를 통해서 알림 문자 혹시 블로그 보고 왔어요? 진짜 들어왔다 저도 처음에 모른따라 오빠가 알려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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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자주 보러 다녀요 시흥시에서 하는 거는 자주 연휴 시작하면 돼요 그거는 아빠 회사 가야지 아빠 미워 엄마 빨리 오세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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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랑 동생이랑 친구들이랑 놀아왔어요 고마워 고마워 학생들 저랑 아빠랑 같이 놀게 싶은 느낌이 났어요 저도 엄마 붙잡고 놀아야겠다 그래서 비슷한 거 cuidado 도화 너 엄마 uk